도깨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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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님께서 저희 샵 오픈했다고 놀러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오면은 그냥 섭섭하잖아요 제가 바로 몰래카메라 여기 타란툴라 장난감으로 도깨비님 깜짝 놀라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제가 바로 콘스네이크를 목에 감아서 최신으로 나온 이제 뱀인형이라고 장난을 한번 쳐볼건데 자 이따가 오시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도깨비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웃었네요 네 출출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네 한번 둘러보세요 네 잠깐만요 새로 들어온 동물이 있어요? 새로운거요? 네 요번에 새로 들어온거 여기에 찍어오게요 오오오 빨리 물먹네 잠깐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도깨비님 이걸로 걔 먹이는 뭐 먹어요? 아 걔요? 걔 먹이는 치컬이랑 베어 먹도 먹고요 오오 네 아 얘는 이거 얘네 이거 보냥하는거에요? 네 이것도 먹어요 네 이것도 먹.. 타라트란 타라톨라 아니야? 아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장난이에요 나 타라톨라인줄 알았대 이거 살아있는거 아니죠? 장난감이야 이런거 좋아하시니까 장난쳐봤어요 놀랄적 해준거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아 네 도케빈님 이거 이거 비타민이거든요 하나만 잠깐만 드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비타씨 도케빈님 이게 이번에 새로나온 신 목돌이거든요 이게 목돌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시원하죠 네? 목돌이요? 네 시원하지 않아요? 장난감 장난감 목돌이에요 잠깐만요 넣기 시원하죠? 오 시원한데 뭐지? 왜 움직여라는데 아 이거 살아움직이는 살아움직이는 장난감이니까 보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네? 선물이요 선물 어 뭐야 이거 움직이는데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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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움직여 뭐야 뭐야 이거 움직이는데 어 으으으으 어